안녕하세요. 판례홍보 5분장님의 판비안TV의 반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째 판례홍보 형사 흉기 오인과 오상 정당 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소 1076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상해 사건인데 피고인이 정당 행위를 주장을 했어요. 정당 행위를 주장을 했는데 안 받을 수 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피고인은 복싱클럽의 코치였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클럽의 관장이었고 피해자 B는 17살인데 이 사람은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장과 피해자 B 사이에 등록취도 과정에서 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질책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정도 질책을 듣고 나갔어요. A가 나간 다음에 1시간 뒤에 다시 클럽에 들어와서 11월 4일 클럽 내에서 멱살을 잡고 이 관장과 피해자 B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치 피고인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 있었는데 이 피해자 17살짜리 B가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물건을 움켜쥐자 피고인이 갑자기 그 싸움에 개입을 한 거죠. 여기서 왼손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주머니에 열게 한 겁니다. 손을 이렇게 깐 거죠. 까는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중안에 상해를 가한 겁니다. 피고인은 이 B라는 17살짜리 미성년자가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자기는 정당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렇게 정당행위 상황이 아님에도 정당행위로 알고 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이런 걸 이제 오상정당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그 지금 손에 갖고 있던 거 이게 흉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까보니까 휴대폰이었어요. 녹음기였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거 흉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흉기를 뺏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강제로 한 거죠. 그래서 정당행위 상해를 아니하죠. 흉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당행위로 알고 흉기인지 알고 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A와 B 관장과 미성년자 17살에 B의 나이나 지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외형상 신체상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B로 미성년자 17세에도 상당한 정도의 물량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 B가 질책을 들은 후에 한 시간 뒤에 다시 찾아와서 항의하면서 몸싸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 의도적으로 볼 수도 있고 흉기를 들고 왔을 가능성을 배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물건을 꺼내는 것을 피해자가 상대방의 생명 신체를 위해를 가르기로 충분히 오일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휴대용 녹음기를 호신용 자금 갈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상계에 의한 정당 행위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상 정당 행위로 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의가 없어지면 과제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치상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그래서 상의의 고의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래서 B가 위해를 가하는 대상은 피고인이 아닌 A므로 정당 방위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법 제20조에 정당 행위로 인식을 한 행위인데 우리는 정당 행위로 인식을 한 거죠. 하지만 정당 행위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오상 정당 행위가 되는데 원심은 오일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오일할 만한 상황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상 정당 행위에 관한 판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행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주관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 상해로는 가능하다. 그렇죠. 어쨌든 이 사건은 오상 정당 행위에 관한 판례는 드물기 때문에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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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